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라이브입니다 아 예 안 그래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에 지금 동시 사용자가 한 40분이 넘는데 최초 일 아니십니까 관심 받으시는 거 아니 뭐 관심은 요즘에 쬐끔 받고 있었고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 서해안에 그렇게 뭐라 그러지 그 잠수함이 많테는데 여기도 다 잠수함이신 거 같아요 아 다 격투위 관계자시죠 뭐 네 저도 뭐 정성호 기자님 덕분에 하루종일 관심이 된 사항이 조금 포함됐던 거 같습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예 뭐 오랜만에 받는 관심이네요 아 원래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아니면 숟가락 없는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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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히려 요청을 드렸고 그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네 네 어 본격적으로 인터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네 네 어 지금 로드FC 쪽에서도 해명 영상 그러니까 밴디즈 영상이 올라왔고요 네 네 그리고 황인수 선수도 네 네 네 네 네 you found 다 로드 fc 영상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떠세요? 로드 fc 영상 보시니까? 로드 fc 측에서 대표님 채널에서 올라온 영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오영 라이프에 올라온 영상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밴디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논란이 되더라도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밴디지에 대한 걸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인터뷰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합부터 차근차근 보다가 어제 해명 영상이라고 올라왔더라고요. 조기열 영상이죠. 그걸 봤는데 시작부터 딱 보자마자 저는 아 이건 끝났다 진짜 해명이 끝났다 라고 느꼈고요. 왜 그랬냐 하면 시작할 때 신팔위원장님이시죠? 로드 fc에 시작할 때 밴디지를 다섯 개를 앞에 놔두고 시작을 하셨어요. 이거를 선수들한테 지급을 했다. 그러면 양쪽 선수들 다 똑같은 것을 지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느 대회사든 물론 지급을 할 경우에 지급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지급을 큰 대회라도 우리나라가 아니라도 지급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요. 근데 거기 로드 fc에서 이번 대회에 특히 두 선수한테 같은 밴디지를 지급을 했다면 같은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거기에서 룰미팅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해서 밴디지는 어떻게 매라 네. 그런 규정을 했다면 네. 그다음에 체크도 똑같은 부분을 했다면 네. 네. 더 논란이 될 것 없는 것 같아요. 음. 네. 두 선수한테 똑같은 것을 지급을 해서 거기에 선수에 맞게 알아서 해라. 네. 그거는 뭐 세 번을 갔든 다섯 번을 갔든 그거는 이제 그거는 대회 주최사 측에서의 그런 룰적인 문제인데 네. 그거를 두 선수도 받아들였을 거고 네. 그다음에 보는 우리 팬 입장에서도 그 경기를 즐기는 입장에서도 거기에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네. 네. 물론 저는 제가 이틀 전에 이제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처음에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셨을 때 네. 입시격투기에서의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해서 맥스FC 룰은 어떻습니까 라고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맥스FC에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 로드FC를 대변해서 그걸 올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맥스FC의 현재 룰과 밴디지에 대한 얘기를 했지 로드FC는 로드FC만의 그 룰이 있는 거고 네. 양 선수가 거기에 동의하고 그걸 이제 지급받아서 했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할 거 없을 거 같고요. 네. 네. 거기에서 이제 끝까지 다 보긴 했지만 물론 지금 뭐 지금 격투기 팬들이 네. 지금 현재 UFC나 복싱이나 아니면 이제 제가 우리 단체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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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네. 그런 입장에서는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다지만 그거는 대회 주체 사이의 운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두 선수가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양의 밴디지를 다 나눠줬고 같은 재료를 나눠줬고 그렇죠. 그거를 많이 매느냐 두텁게 매느냐 네. 그런 거는 어차피 뭐 선수의 선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선택이고 뭐 10원수 논란도 이제 다시 불거졌던데 네. 저는 뭐 10원수 사실 동의합니다. 뭐 8원수도 매수도 있는 거고 음 그 뭐 저희 뭐 맥스FC에서도 뭐 주먹이 커서 아니면 밴디지가 더 크게 그 어 합당한 룰레에서 밴디지를 더 했지만 선수가 더 커서 글러브가 안 들어간다. 네. 째서 넣어든다. 그런 것도 어쨌든 째서 들어가서 밴디지를 해서 마킹이 되면은 시험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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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논란이 됐다는 거는 양 선수라든지 대회사를 약간 폄하하는 느낌인 거 같기도 하고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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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처음에 영상을 그냥 아무 그냥 즐기려고 봤을 때라 관심 그냥 이제 그 저도 아무래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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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심도 있게 보는 거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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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눈으로 가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시야도 흔들리고 그 다음에 눈으로 가기 때문에 눈이 흐려져서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눈도 붓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시합 중에 그걸 알아볼 줄을 경험하고 눈이 똑같이 명흐만 선수처럼 그렇게 부었었거든요. 저도 그걸 경험해본 입장에서 당황했을 거고 그걸 쭉 갔을 건데 물론 명흐만 선수가 초반 움직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서 가드의 위로 잘 황인 선수가 대체를 해서 공격을 했고 물론 그 이후로는 꼭 그렇게 계속 전개가 됐잖아요. 명흐만 선수가 평소와 같이 거리를 못 잡고 롱옥이나 짧은 쇼트옥이나 그게 다 안 맞았거든요. 그거는 황인 선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얼굴이 깨끗했다 이런 말은 정타가 많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거리를 못 잡고 했던 것도. 사실 이거는 진짜 드라믹, 황인 선수의 평소에 다른 논란이, 운동 외적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자기의 실력이 거기에 좀 묻히는 경향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지금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폄하되는 상황에까지 왔지 않았나.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논란의 논란을 자꾸 거듭하다 보니까 선수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이렇게 이틀 전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를 보고 로드FC에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왜 친노드FC 쪽으로 지금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럴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황인 선수의 실력, 그러니까 그 경기력이 좋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황인 선수는 자기가 그걸 뛰어넘었으니까 그것도 감내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걸 얘기해 주셨는데 결론은 밴디즈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 첫 번째. 왜냐하면 또 같은 양을 나눠줬기 때문에 밴디즈 모양은 선택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기 내용을 설명해 주신 건 결국에는 밴디즈가 큰 영향이 없었다는 걸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황인 선수가 치트기를 이용해서 주먹이 진짜 돌덩이처럼 변했다고 칩세다. 그런데 그거를 못 맞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네네. 네. 반대로 명은만 선수는 그걸 안 하더라도 분명히 황인 선수의 얼굴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네. 못 맞췄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밴디즈 논란은 그거보다 이게 먼저 앞서야 될 것 같아요. 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커뮤니티 그 저기 뭐 유튜브라든지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올라오는 그런 카페들에 올라온 글들을 많이 지금 봤거든요. 네. 네. 물론 저도 제가 했는 말에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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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많이 이제 봤었는데 네.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황인 선수의 평소에 그런 이제 경기 외적인 논란들 때문에 음... 좀 탐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네. 네. 그게 아마 밴디즈 논란까지도 가지 않았나라고 그냥 해서 그거는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차피 제3자잖아요. 네. 그쵸. 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지금 이제 뭐 제가 말 계속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네. 뭐 로드FC가 뭐 지금도 댓글을 읽어보면 뭐 룰에 대한 그 밴디즈에 대한 관련 규정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네. 그런 논란을 이제 지금 뭐 모두 다 갖춰놓고 시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음... 뭐 그렇죠. 이게 발전하는 거니까요. 네. 이런 지금 논란을 거듭해서 계속 발전해가는 거잖아요. 모든 우리나라의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성장에는 그런 논란을 딛고 다 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제 입장에서는 부러운 그런 거라든지 사실 저도 저희 맥스FC도 한 번 더 논란을 보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게 되는 그랬었거든요. 맥스FC에서도 혹시나 잘못된 규정이 없는지 그런 것들 아니면 규정에 빠진 게 없는 거지. 밴디지는 물론 저희는 확실하게 체킹을 하고 하지만 그 외적인 것들을 시합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걸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번에는 시원하게 말씀하시다가 오늘은 업체 사정이라는 건 격투환경 상향평준화 관점으로 보면 미흡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그러니까 저도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좀 말씀이 좀 시원하지 않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의 라이브 인터뷰는 맥스FC 룰에 관한 얘기를만 하신 거잖아요. 그건 제가 당연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맥스FC 룰은 이렇다라고만 말하는데 그 다음에 현재 다른 격투기 대회사들이나 제가 느꼈던 그런 대회사들은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제가 못 느꼈던 대회들은 또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인터뷰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인터뷰이기 때문에 물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도 오가고 이틀 동안 저도 많은 생각을 했고 또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단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뭐 그냥 관계자도 아니고 제 3자 입장인데 뭐 결론을 그러니까 제 말에 대한 결론을 하다 보니까 초지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근데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황희 선수를 제가 본 적도 없고 로드FC 대표님은 제가 본 적도 없어요. 네. 하지만 대회사를 운영하는 입장과 선수에 대한 입장은 대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선수도 해보셨고 지금은 대회사에서 말 그대로 좀 총괄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니까요. 네. 저도 지금 제가 여기에 댓글을 읽어봐도 제 얘기가 나오는데 혹하거나 상처를 받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저도 나름 선수생활을 했는데 뭐 당신은 뭐 뭐 저기 이런 밴디지 뭐라고 했죠? 그런 뭐 밴디지가 돼 있는 주먹을 맞아 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들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그건 바보 같은 소리 아닌가요? 네. 저도 그런 얘기들은 더 이제 다 캡처해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그랬지만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겪어봤거든요. 선수생활을 하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한때 우리나라 격투기 유망주로서 K1에서도 참 진짜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랬지만 아무튼 K1 결승전까지 진출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경기를 뛸 번도 하셨고 그리고 태국에도 갔다 오시고 경험이 많으세요. 국내 입시 격투기에서도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사실 그냥 막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당사자들은 더 답답하겠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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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한테도 기자 생활 몇 년 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맥스FC는 경기 좀 많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본인의 시기에 또 맥스FC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시합이 있고요. 3월 12일 날. 퍼스트 리그를 하는데 경기는 사실 자주 해요. 잘 몰라서 그렇지. 아 진짜. 사실 제 입장에서는 맥스FC 선수가 입시 격투기에 조금 더 부흥을 지도자든 아니면 프로모터든 이렇게 해주는 입장도 있죠. 해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도 있죠. 그렇죠. 가능하면 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안 그래도 저기 댓글을 보니까 권장원 선수에 대한 얘기가 지금 많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바로 이어서 권장원 선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권장원 선수는 지금 군대를 갔다 와서 운동도 하고 있고 언젠간 복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됐든 다른 대회사가 됐든 만약에 해외에 진출하든 응원을 서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의 명연만, 권장원 이런 입시 격투기 선수들이 계속 나오겠죠. 맥스FC 뿐만 아니라 다른 입시 격투기 대회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언제나 좀 고생하시고요. 이번 계기로 좀 많이 알리셨으니까 좀 뭐랄까. 대회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도 좀 기대하겠습니다. 아 예. 저희는 계속 대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지금 뭐 매달, 아니면 두 달 한 번씩 계속 시합이 있으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맥스FC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맥스FC 뿐만이 아니라 이재웅 총감독님의 또 개인 활동도 좀 기대하겠습니다. 아 예. 지금 저는 이제 이제 좀 싫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빨리 나으시고 개인적인 활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합 격투기, 우리나라 격투기가 짧잖아요. 네. 예. 논란을 거듭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고. 예. 거기에 딱 중심이 되는 대회사와 지금 사실 뭐 권한선 선수가 거친 10년을 이끌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정말 권한선 선수를 높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한 두 번 정도 봤어요. 멀리서 또 가까이서 좀 봤는데. 네. 예. 정말 큰 우리나라의 모든 짐을 다 혼자서 안고 간 느낌이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황윤수 선수가 이제 짊어 가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또 됐네요. 또. 예. 뭐 저기 이교도 기자님 아웃레이지에서는 진짜 슈퍼스타의 탄생이라고 하셨던데. 맞습니다. 슈퍼스타였어요. 네. 저도 그렇게 지금 받아들여집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가 마 이기격투기다라는 분이 입식 베이스였다가 MMA로 넘어가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뭐 화이팅이라고 하시네요. 예. 다 화이팅해야죠. 그러니까요. 아 참.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외길 인생인데 뭐. 저도 외길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이런 인터뷰를 해보니까 정말 재밌고. 예. 예. 자주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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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